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서 뭐하야돼? 아 야 자석이 쓰니까 편하다 야 개편해 진심 와 사석 좋다잉 아 사석 좋아 아 touch on Remote 와 PS2 압구 좋아라 압구 좋아라 압구 좋아라 압 hire까라 아이구 좋아라아 빤 Madame 빤 Madame 지역에 recurring яч responds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돈 모아 돈 모아 빨리빨리 돈 모아 쿠키랑 고프가 돼서 여러분들 다 발라버릴 거야 빨리빨리 돈 모아 저 이거 그럼oden 어! 닭다리! 아 닭다리 필요없어 그냥 당근 어디서 모아요 여러분 당근 당근 어디서 모으는지 아는 사람? 당근 당근 어디서 살까? 이달... 이달 뭐지? 아 이 스테이지에서 당근은? 좋구만 이거 치즈케이크 내 이달은 버터크림이야 버터크림 맛붙기 아 진짜 이거 다가 빠질 뻔 진심 진짜 이거 자석이 있으냐 없으냐가 차원이 달라 돈 모으는게 전판이랑 비교해봅시다 어 박았어 헐 아니 전판에도 한판 박았어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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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판에도 한 번 박아도 괜찮아 어차피 전판에도 한 번 박아도 괜찮아 아 아주 좋아 어우 뚠 완성 아까 여기서 나무까지 쭉 나왔는데 안나오네 이제 좋아좋아좋아 복수 터지고 어 뼈다기 뼈다기 어 뭐야 잠깐 박았어 어떡해 헐 대박 15000원은 모아 뭐야 뭐야 15000원은 모아 써야되는데 저거에서 아깝다 20000원은 모아 아 뭐야 나 아까부터 여기서 빠지는거 같애 나 아까부터 여기서 빠지는거 같다 그지 일단 돈 아까가 얼마 벌었지 아까가? 아까랑 비슷하지 돈 지금 아닌가? 아까랑 좀 비슷한거 같애 일단 백만코익을 내가 해줄게 어 근데 이거 말랩하면 뭐가좋아요? 아니 효과가 좋아요 효과?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효과 효과 효과가 좋아 괜찮아 효과? 별로야? 어때? 아 효과가 좋아? 조금만 돈을 더 부어보자고 이거 별로래 사람들이 아 돈으로 뽑을래 성명은 소중하니깐 성명은 소중하니깐 아 왜 포인 매직 밖에 안떠? 아 됐다 아 보물 뭔데요? 민트맛 보물이 뭐 옥션이 뭘까? 궁금하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니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도 돈 좀 많이 벌자잉 4만원 뭐라고 보자 4만원 4만원을 위해 달린다 어 악사 처음부터 잡아봤어 기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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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악정 못먹었어 아 악정을 못먹다니 너무 슬픈거 아냐 아 그래? 일단 뭐 내가 한번 치즈킥을 사봐야지 아니 민트를 사봐야 알렘을 찍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아 박았다 이거 아 이걸 봤다니 실수로 했어 아 물속 일들이기 지금 푹 실어나는데 흥부하네 저거 아 나 지금 넘어질 뻔 빠질 뻔 했어 아 내 클래시 오브 클랜드 공격을 향하고 있다네 이거 아주 할게 많아 모바일 아주 할게 많아 모바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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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이거 아 진심 아 찌르지 마 찌르지 마 아 찌르지 마 너 친구 삭제 양찬양 친구 삭제 미안 너 페북 친구 삭제 아 망했다 이번 판 빠졌어 제발 찌나와라 찌르지 아 또 막았어 망했어요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아 32,000원 아 뾰라라라라 어 아싸 유물 졸까 살매 아 제발 레벨업 이럴땐 여러분들 이거 삽니다 좋아 됐어 여러분 드디어 됐다 2% 느림 코인꽃 생선 아 진짜 어 복물이 너무 많대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요새 울려 피한가 딱해 팔만한게 없어 종소리 울려 귀한가 오 베북기다 아싸 무지개떡 별로에요? 나 저금통있어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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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말랩됐다 이제 아 야 이것도 말랩됐다 보물 보물이 너무 많아 이거 팔으라 했나? 무지개떡 팔으라 했지 또 못 팔아 초콜릿 커버 초콜릿 커버가 뭐야 이건가? 나 보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나? 좀 있으면 아닌가? 이런거 업그레이드 사서 하면 안돼 이런거 별로에요? 사서 하는거 저금통 저금통 업그레이드가 되나? 어 이거 이거 하면 안되나? 8000 4000 아 왜 8000만.. 2만이 필요하네 이거 하려면 와우 일단 우리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?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한번 원시림 이거 한번 그냥 해봐야지 저금통 업그레이드 오오 아 잠깐 박았어 시작하자마자 아 이게 뭐야 시작하자마자 박았다 시작하자마자 박았다 아 또 박았어 아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박았어 오오 좋아 코인 꼭 막혀 오오 좋아 아 또 박았어 와 나 진짜 짜증나 나 개허접 와우 아 또 박았어 와 와 꽃 핀다 꽃 꽃이 핀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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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박았어 아 어 잠깐 당근 당근 먹어야돼 첫 당근 첫 당근 첫 당근! 어 먹었다 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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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돈 벌기 돈 벌려구요 아싸 여러분들 드디어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꽝! 한 번 더 한 번 더 아싸 미드초코 좋아보이는데? 되게 좋아보여 내가 잘하면 한 번도 안 박는다면?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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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 막아본다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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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박았어 뭐야 어 몰랐어 아이 아 저거 못먹었어 달려놔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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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왜 이렇게 당근 안 되냐 사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당근을 모으러 온 거였는데 보라카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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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돈벌 이렇게 쩔어 으 뭐 으 아 뭐야 또 잘 알았어 아 또 말았어 또 말았어 그래도 7400원이나 온네 아싸 이겼다 선형규이긴 좋아 없죠 오케이 네 여러분들 오늘의 쿠키런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런 오늘 드디어 제가 민드초코 쿠키 민드초코 쿠키 말렘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네 오늘의 목표는 달성했구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봬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구요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뚜루뚱 iten 0 2 0 0 2 1 2 1 3 2 1 2 1 2 1 2 2 2 1 2 2 2 2